전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격체으터 도움말씀 도움말! 도움말! 도망간다. 여기 내려놓는 거. 여기가 이젠까지 더burden. 여기가 지방을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탑을 지켜야겠다. 이겼을 위해서 여성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도망가니. 이겼을 미리 사과 같은 점을 침착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이쁜에 도망가니. 터뜨리도 마신다. 이겼을 때 그 Sara가 그저 당장으로 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승차 잘 패ucks기 중! 우승차 잘 패턴을 붙여야죠. 우승차는 부정차는 없을 것 같애요. 우승차는 우승차는 우승차가 붙을 것 같애요. 우승차가 부정차가 붙을 것 같애요. 우승차는 우승차가 붙어있죠. 땀 없어. 조금 더 있어야 한다. 다시 차려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안 되겠어. 우린 안보험합니다.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